아들, 딸들 잘 있지? 고생 많았네. 9월 평가 보느라고. 그 사이에 제가 몸이 좀 안 좋기도 했었고 수업이 계속 연달아 있어가지고 해설 강의를 조금 늦게 올렸어요. 월요일이고요, 오늘 월요일. 한 3시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해설 강의가. 역시 이번 해설 강의야 말해 뭐해 이슈가 있었던 지난 6월 평가원 이후로 진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노리고 있었던 시험이잖아. 과연 어떻게 나올지. 자, 지금 수업 주요 문항 39번까지 제가 다 찍었고요. 주요 문항만 찍었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나오네요. 이제 수능 직전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몇 가지만 총평이라고 하면 총평이고 조금 얘기할 자잘한 것들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단어 확장 매우 중요했다. V단어 하셨던 분들 곳곳마다 아 이럴 때 내가 활용하니까 더 보이네 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 뭐 21번에서 사실 뭐 이런 우리 부정적 단어 Marked 이것도 V단어 있었죠. 표시하다 이렇게만 넘어가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뤘었죠. 질문 읽다가. 뭐 했었니 얘들아. Tempt. Temptation. 뭐와 구별해야 되지. Fascinate. 유혹하다 매혹시키다 와 결이 좀 다르다 그랬다. Fascinate는 하면 좋은 일들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랬고 Temptation은 하면 안 되는 harmful.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게 너네 선지에 직결됩니다. 잘못된 거나 라는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단어로서 출제가 좀 됐었죠. 뭐 스트럭을 말해 뭐해. 잘 안될 때 쓰는 거. 제너럴 이 단어도 30, 아 24번에 가시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그걸 조금 더 크게 봐야 되는 전체의 이미지로도 좀 출제됐고요. 이번에 선지로 나왔죠. Cosmization. 강의 들어가 보세요. 제가 정말 제대로 설명해놨으니까. 아마 31번의 Cosmization을 고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게 Privitation. Privitation이었나? 아무튼 사유화라고 하는 녀석과 Cosmization 이 녀석의 이미지를 좀 잘 구별했었어야 되거든. 아 이 별거 아닌 단어 과시함에 나온다. Question. 그냥 질문 아닌 거 알지 얘들아? 선지에 나왔어. 33번 이번에 엄청 어렵게 나왔었던. 어렵다기보다는 선지 때문에. Virtually? Question이야 뭐 의심을 제기하다. 아닐 거란 의심. 그 다음에 Virtually? 가상 이러시면 안 됐죠. 실제로라고 해석했어야 됐다. Vehicle? 또 자동차만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 33번에 예 모르시면 문제 틀립니다. 해석하기 들어와서 보세요. 뭐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는지 관계를 주는 단어에서의 매개체이가 됐었어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 이 정도. Inform이라는 녀석이 ED형에 PP형으로 바뀌어버리면 제가 긍정 뉘앙스를 보세요. 잘하는 좋은이라고 하라고 했었죠. Inform Decision. 이런 것처럼 좋은 결정. 등등등등이 나왔었던 거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제 제일 큰 느낌 하나만 얘기할게. 얘들아, 확실한 게 무조건 글 읽기 능력이다. 무슨 얍실하게 어디만 읽고 어디는 안 읽고 어디를 버리고 야, 너 제대로 된 글 읽기 능력. 제가 이걸 해설 강의하면서 단 한 번도 안 지우고 있었는데 글 읽기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요. 열심히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의 성격이 제시되는지에 대한 재진술과 특히 이거. 이번에 역시 관계가 갑이다. 소재끼리의 관계를 잡아내지 못하고 가시잖아요. 이번 시험 이런 느낌 많이 있지 않으니 너네? 지문이 엄청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선지로 가는데 이게 왜 갑자기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해? 그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나는 선지 파악이 좀 잘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해설 강의 어떻게 해놨냐면 각 문제에 별로 필요한 능력을 쭉 썼고요. 목록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어디로 돌아가세요? 라는 추천 강좌나 추천 스타일의 강의까지 좀 얘기를 해놨어서 가서 빨리 느껴. 제 해설 강의 뭔지 알지 얘들아? 진짜 저는 딴 건 몰랐다. 해설 강의 하나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해설 강의인가 정말 저는 열심히 찍었으니까 꼭 가서 네가 뭘 남은 기간 더 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 꼭 봐. 그 중에 최고는 글 읽기 능력이야. 어디를 발췌해서 읽고 어디만 보고 푼다? 이번에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21번, 23번, 24번, 그 다음에 33번, 34번, 그 다음에 심지어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전체 다까지. 순서 배열 문장 삽입도 제가 그릴 기에 놨어요. 지금 39번에서 그릴 기 하고 있었거든. 그릴 기가 안 되시면은 위치만 찾으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 정답 근처에서 질렀을 거라니까. 두 번째, 이번 시험은 좀 불친절합니다. 왜 불친절하냐면 누가 봐도 여기에는 역접의 연결을 줘야 될 것 같은 구간에 역접을 주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이번에 심했다고 좀 봤어요. 이걸 뭐 안 준다고 대단한 일이 생길 건 아닌데도 굳이 이걸 안 줘서 애들한테 이전 문장과 구별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 그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냐면 24번, 이번에 24번 여러분들 많이 틀렸지. 24번이 그래서 나는 좀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30번 문제. 가서 보시면 돼요. 불친절함을 느껴보세요. 24번가? 30번에? 아, 이 평가는 이렇게 우리한테 친절하게 막 차분차분하게 주지는 않는구나. 마지막이요? 나 진짜. 자, 이미 9편 끝나고 현장에서 절 보신 분들. 우리 한번 봤지, 이거. 그래서 나는 이번 시험에 각주는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이건 좀 아니었다고 봐. 아니, 봐봐. 그냥 각주만 보자 얘들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21번의 각주 자율성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안 줄 겁니다. 그래디파이? 아니,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런 거 주실 바에는 찰나리 골드 플레이팅을 대놓고 주시든지. 그렇지 않니? 암기하셔야 되죠. 더 가볼까? 22번은 각주 없었고, 23번이 있었다. 23번에 aggregate이요? 네, 외우세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 뭐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몰랐을 것 같긴 하니까. 24번에 아, 이거는 뭐, 이건 각주를 자주 줬으니까. 곰팡내? 곰팡내 나더라 그래. 외우세요. 매우세요. manifest는요. V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하십시오. V단어 들어가셔서 이거 말고 다른 의미 추가해서 암기하세요. 드러내다. 라고 하는 정도. 아니, 교수님. 어차피 안 보시겠지만. 이걸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암기하시라는 소리입니다. physiology, 생리, 생리기능, 생리학. 물론 생리학이 아니고 생리기능이야라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걸 각주를 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저희 이거 알아요. 알아요. 텍스트 알아요. 알아야 하고요. 어,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 의미에서 조금 벗어날 의미를 썼으니까. Unpairial. 아니, 저기요. 교수님. 이걸로지 정도는 저희가 되거든요. 아니, 물론. 생태학이 아니라 환경만 얘기하고 싶은 의도는 뭐 아실 수 있게 하겠지만. 그거 말고 차라리 딴 걸 좀 주시죠. 딴 걸 주시지. 이거 저희 알거든요. 그냥 외우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 이건 그럴 수 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magnitude, 규모, 큰 규모 외우셔야 돼요. 아, 우리가 에스테틱 모르지 않아요. 동네에 아주머니들 다니시는 에스테틱 하는 데도 많고요. 알아요. 이거 딴 걸 주세요, 딴 걸. 뭐 텔레코미트 뭐. 이것도 근데 사실 알아야 되긴 하는데. 이거 우리 알거든요. 딴 거 주세요. 네, 이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다. 37번 식물 지문 있지. 내가 진짜 여기서 욕이 나왔잖아. 아니. 이거 안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for razor 이라는 단어가 수렵과 채집하는 사람들인 건 기본 단어거든요. 그게 동사형이에요. 먹이 찾으러 다니는 거. 이거. 자, 내가 여기서 왜 하이라이트라고 그랬냐. 이런 거 주지 마시고요, 교수님들. 예? 예? 제가 뭐 들리지 않겠지만. 아니, 차라리 이런 걸 주시죠, 저한테. 이런 걸 주세요, 차라리. 그리고 얘는 이따가 해석관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걸 주세요, 차라리.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단어 잘 기억해. 23번 갑주. 에버전. 이 단어? 아까 그 단어의 명사형이 이거. 형용사형은 저거. 미쳤지. 그럼 우리 뭐 앞에 다시 돌아가 보라는 건가 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각주 보지 말고 앞으로 좀 돌아가세요. 이거예요? 어떡하라고 우리한테. 아니, 이런 걸 주시라고요, 아까. 37번에 차라리 이런 걸 주세요. 비료 말고요, 이런 거. 어? 잠깐만, 여러분. 34번.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어떡하라는 거야? 앞에 돌아가서 네가 알아서 보고 가야 돼? 아, 내가 진짜 화가 날 만하지 않니? 뭐, 이건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 감사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더 쉬운 단어로 지르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문제 풀 때. 여러분은 외우세요. Explore it. 이거 외우셔야죠. 다른 각주는?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오히려 착각했습니다. 진짜 이거 각주 맞아? 일루션 우리 알아요. 망상이 아니라서 설마 착각이라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야. 자, 이번 각주는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다. 외울 건 외우죠. 이제 해설강에 가서 제대로 된 걸 맛보십시오. 긴장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